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락하는 미국 증시와 운명의 9월, 걱정되는 한국, 일본, 호주의 공동자국민 대피협약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함께 하라겠습니다. 그리고 엔하가 급등했습니다. 일단 엔하 급등은 앤케리 트레이드 언와인드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앞으로의 금융시장의 패턴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된다 연준이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것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제 미국 경제의 침체 시그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실물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미국 실물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때는 미국 증시도 함께 추락하게 될 겁니다. 미국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거죠. 향후에는 미국의 실물경제 동향 이것에 주목하시고 증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우려가 복합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미국 증시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미국 금융시장과 함께 9월에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하가 한 달 전 고점을 돌파하고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142.27 이 그래프는 달러 대비 엔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셔야 됩니다. 142.27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엔하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라면 조만간에 140대도 깨지 않을까 그렇게 추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앤캐리 트렌드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언와인드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미국의 금융시장 특히 증시와 채권시장 이것을 한번 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펠렌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펜타곤과 그리고 CIA 정보구 이런데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회사죠. 원래는 그 내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되어 나와서 펜타곤이나 CIA 정보기관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렇게 프라이비타이저 되었습니다. 지금 상장이 되어 있죠. 이 펠렌티어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S&P 500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한 8% 정도 추가 상승했습니다. 32.68 처음에는 한 십몇불대로 시작했습니다. 상장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급등했다가 쭉 하락하고 이렇게 그리고 6불에서 8불대로 쭉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거의 한 4,5배로 이렇게 튀겨졌습니다. 현재는 32.68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펠렌티어를 악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가자 사태 특히 이 라벤더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타겟인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로우젠에도 이 펠렌티어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돌격전을 할 때 A라는 분대를 열이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쪽 지점을 공격하고 이런 것을 AI 베이스로 이렇게 계산해 낸다고 합니다. 어쨌든 펠렌티어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젠 관련된 소식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폴타바에 이스칸드레 앤 미사일 두 발 떨어진 것. 이 사건의 여파가 지금 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웨덴 외무장관이 아예 정계를 완전히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표를 집어던졌죠. 그런데 이 스웨덴 외무장관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장 열심히 뛰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우젠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죠.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에 이 깃발 뭐 우크라이나 깃발도 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로우젠에 적극적이었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스웨덴 방산기업 특히 사브입니다. 이 많은 고위직 임원들 테크니션들 그리고 스웨덴의 군사 전문가들 특히 정보통신 관련된 것 드론 관련된 것 이 전문가들을 대거 우크라이나에 데리고 와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병들은 이번 쿨스쿠 작전에 투입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러시아 측 증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말이 이렇게 들렸죠. 어쨌든 이 양반이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이 있었는가 여기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시중에서 도는 거로는 600명 이상 한 700 몇 십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참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을 잃은 나라는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미국 폴란드 다양한 나라의 용병들이 여기에 있었지만 스웨덴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브의 공중조기경보통제 시스템에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종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단순히 용병이나 스웨덴 군인만이 온 것이 아니라 민간 경영자도 왔다는 겁니다. 민간인 경영진 그리고 기술자들 한 10여 명 정도가 희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후에 있었던 조치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항공편 이동 정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F 당국은 50명 군인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당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목격자들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 같다. 폴타바에 대한 미사일 공격의 효과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나토의 의료용 항공기입니다. 이들이 대거 폴타바 근처에 왔다는 겁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6대의 의료진이 탑승한 긴급하게 부상자를 후송하는 이런 비행기들이 와서 시신과 부상자를 싣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멀큐리스 좀 젊을 때 사진 같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근 레드라임 이것을 나토가 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넘은 사건이 있습니다. 크루스크 기습이죠. 고유한 러시아 본토 여기에 나토 용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진짜 나토 군인지 아니면 위장한 용병인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곳에서 서구 용병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는 나토가 직접 러시아 땅을 침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크루스크에 들어와서 많은 민간인들, 비무장 민간인들을 해쳤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을 해쳤죠. 이것 역시 러시아가 근 레드라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좀 무자비한 공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빅 에로우죠. 이스칸드라 앱 미사일 같은 파괴력이 큰 원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이용해서 빅 에로우로 쏘아서 이렇게 타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목표물에 대해서 러시아는 늘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종류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건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했죠. 대표적인 게 야보리프 그리고 이번 통신학교입니다. 이 통신학교는 야보리프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통신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고만 있다가 이번 크루스크 기습으로 러시아 레드라인을 넘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 것으로 이렇게 머큐리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존스, 러우전을 악화시킨 최악의 주범 중의 한 명입니다. 보리스 존스가 화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아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있어 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보리스 존스는 젤렌스키 정권의 대규모의 징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매스 모빌라이제이션, 젊은이들 한 19세에서 24세 이런 젊은이들을 싹 잡아서 강제 징집해서 전선에 투입해라. 아직 너희 나라는 많은 젊은이들이 길에서 있지 않느냐, 학교 다니고 일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에 뛰어들지 않았죠. 이들을 잡아가지고 전선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보리스 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정체입니다. 이 영국의 본질, 이 영국의 정체는 지난 한 2, 300년 동안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기시다가 어제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사건인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 24일 올해입니다. 수단 내전이 격화되자 한국이나 주요 서구 국가들은 협력을 해서 수단 내에 있는 각 서구 국가들의 국민들, 이들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때 한국이 일본 국민들 대피에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때 당시 한국 정부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내전이나 전쟁, 혹은 천재지변, 이럴 때 주요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각 국민들을 본국으로 대피시키는데 협조를 하는 것. 이것은 인도주의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협약을 만든다. 이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미래의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국민 대피를 하는데 공동으로 협력을 하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큰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한국이 일본 국민 대피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본이 만약 여건이 되면 한국 국민 대피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협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상호, 우호국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해서 협력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협력안을 만들 때는 어떤 전쟁이나 심각한 사건을 예측하고 혹은 준비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에 있었던 EU에서의 자국민 대피협약 이런 겁니다. EU와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이 새로운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을 대비한 겁니다. 어떤 대피 자원을 서로 이렇게 축적을 하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 조금 이상합니다. 도대체 아시아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종류의 협약을 만들어야 되는가. 위의 것은 BBC 그리고 이번 것은 NHK입니다. 일본 방송이기 때문에 일한으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제3국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자국민 대피를 협력한다. 이런 각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이런 협력안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 내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빨리 이렇게 미국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것. 실제 매년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통보가 갑니다.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것이 필요한가? 이게 좀 어야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호주와도 똑같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본,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심각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과연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 일본과 호주 사이, 미국과 호주 사이 오고 간 이야기, 이런 것을 과연 100% 파악하고 있을까? 혹시 한국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사건을 유도하지 않을까? 실제 그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일본은 일본 국민들을 유사시에 대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것에 필요한 자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내에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만약 한국 내에서 어떤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일본 국민들의 일본 본국 대피를 한국 정부가 돕는다는 거죠. 한국의 자원을 활용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큰일이 터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은 곳은 현재 필리핀과 대만 이 두 곳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미국과 일본은 협력을 해서 가상의적, 아직까지 가상의적으로 부르겠습니다. 중국이죠. 중국과 대항해서 일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터진다는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필리핀이나 대만을 두고 전쟁이 터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을 상대할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군이나 해군역은 강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지상군은 늘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협력군 혹은 대리군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리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어떤 동아시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독일이 작년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유럽 각국들과 협력을 하면서 혹시 어떤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타국에 있는 독일 국민들 혹은 프랑스 국민들 이들을 공통으로 협력을 해서 대피를 시키는 겁니다. 독일이 이 안을 만들 때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대만 내에 있는 독일 국민, 프랑스 국민, 영국 국민 이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대피시키는 것, 이런 협약을 작년에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는 특별히 만들지 않고 서로 연락하면서 쭉 해온 겁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 국가들, 독일군이 프랑스에 주둔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력을 유럽 각국들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작년 그리고 올해는 아시아 존으로 이 흐름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시아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일전을 대비한다고 이렇게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도 결국 중국과 그리고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 간의 열전이죠. 어제 방송에서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은 아프리카에 중국이 투자를 했는데 낡았다, 문제가 많다, 중국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프리카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인가?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 손을 빌립니다. 우리나라에 철도 좀 짓고 싶어, 댐도 짓고 싶어, 발전소도 짓고 싶어, 국민들 먹여 살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돈을 제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대부분 자원 관련된 데만, 그들이 원하는 자원을 채굴하는 데만 투자가 됩니다. 댐이나 철도, 항구, 그리고 인터넷 같은 이런 통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자금을 잘 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꼬리표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스트가 추진하는 LGBTQ 이런 데 협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아젠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돈을 못 빌려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중국이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일단 반중 감정이 어느 정도 한국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과 현실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누가 주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2023년 8월에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우간다입니다. 이 월드뱅크는 우간다에 대출금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간다 정부가 LGBTQ 아젠다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간다에는 이따위 거 필요 없어, LGBTQ 안 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월드뱅크는 알았어, 너희들에게 빌려주려고 한 자금, 이것은 줄 수 없어, 이렇게 딱 잘라버린 겁니다. 이것이 서구 글로벌리스트의 정체입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권, 스틱 배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주류 언론에서는 기피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얼굴은 가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토리아 눌랜드, 당신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파괴되는데, 이 거대한 참상, 이 배후의 인물이다. 우리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거다, 기다려라, 당신을 쫓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참상이라고 스티베넌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이 기사, 이 기사는 1977년 12월에 올라왔습니다. 50년 전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컬럼을 올렸습니다. 이 월드와이드 선전부대, CIA에서 어떤 거대한 세계적인 선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썼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포린어 회에 올라온 중국 관련된 기사,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취할 때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가. 이것을 비교적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진영, 트럼프 진영에서는 대중국 정책을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트럼프 때 중국의 개발, 발전을 억누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 컬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도대체 중국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당 진영, 공화당 진영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는 러시도시, 그리고 공화당에는 포틴즈와 갤러그, 이들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흥미롭지만 매우 우울하다는 겁니다. 미국 내도 뒤죽박죽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진영은 아주 매파적이라는 겁니다. 평화적인 공존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폴 힐, 이런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도시, 백악관을 떠나서 NSC에서 중국 담당 부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번,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패권자로 등극하는 것,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것은 공화민주 공통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제기술 리더십 유지, 바이든 행정부 때 반도체나 청정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미국의 산업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트럼프 진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민주주의 지원. 이것은 글로벌한 리버럴 세력들이 각국에서 이렇게 쿠데타, 이런 것을 선통하는 겁니다. 민중폭동, 시위, 일종의 컬러 혁명이죠. 색깔 혁명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정권을 흔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컬러 레볼루션, 이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화당 내에는 이런 것을 선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것과 좀 괴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런 리지언을 지역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색깔 혁명입니다. 대중들을 선동해서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 여기에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국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압도적인 다수는 보수 우파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수 우파분들은 다른 많은 유튜버들, 이것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의 발목을 뿌려트려서 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중국을 꾹꾹 눌러놔야 된다. 미국의 팩권을 유지해야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비전, 그런 것을 미국은 현재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배 엘리트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전체를 이렇게 남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한판 붙는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패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션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정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푸단 대학의 국제관계 교수로서 아래와 같은 것을 최근에 썼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세계관을 병리적이며 반차폐증적이며 그리고 반목, 반점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갇혀있는 거죠. 미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나의 생각만 중요하다는 이런 일방주의를 꼬집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백업, 물러나라 이렇게 미국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병리현상은 내부에서 외부로 스며들며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그들의 태도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지금 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만 이런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루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전역에 걸쳐서 미국은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이런 병리적인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이 옷을 벗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미국의 리더를 따르는 척하는 거죠. 뭐 무서워서 따르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이크 설리번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이 병적인 세계관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중국을 미국의 내치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분명히 오바마 정권과 바이든 정권 친중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 색깔이 조금 옅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의 친중 성향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중국에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9월에 있을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 이것은 단순히 지정학적인 요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시장 그리고 전세계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국은 지난 4년 동안 경기 부양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기대를 했지만 그것을 번번이 내팽개쳤습니다. 제가 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쓰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이 되면 미국의 현재 경제 위기가 이것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9월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은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통합팽창 그리고 유동성을 세계 금융시장에 공급하고 그리고 중국 내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거시경제금융재정지원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미국 재정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죠.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9월 초에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일정이 있는데 중국이 전 세계가 기대하는 경기 부양 그리고 중국은 현재 그럴 여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은 이미 실탄을 다 소진했습니다. 1922년 위기 때 일본과 유럽까지 끊어져서 실탄을 막 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는다. 통합팽창에 나서지 않는다. 유동성 공급에 나서지 않는다. 이때 세계 금융시장이 큰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증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은 교란스럽게 어떤 정책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법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플라계 미국의 이니셔티브 이것을 강조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풀었습니다. 결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전기충전소가 미국에 건설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철도, 도로, 교량이 건설되었는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끼쳤는가 그리고 새로운 칩 공장 주로 삼성전자, TSMC가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아직 제대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칩 공장의 생산량이 얼마냐 아직 물건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꼬집고 있죠. 미국에 얼마나 많은 컴퓨링 파워센터가 건설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회사가 미국에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모델을 적용을 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정책의 현실입니다. 바이든이 망가뜨렸죠. 그리고 트럼프 때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연장되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이런 것도 다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내외적으로 공경에 빠졌습니다. 지금 수많은 유튜버에는 중국 망한다, 중국 망한다, 일본 망한다 이런 것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미국 경제 곳곳에 침체 신호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정책, 제조업 재편, 인프라 개발은 단지 농담일 뿐이다. 바이든 정권 때 크게 떠들었지만 조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약해진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는 거죠. 미국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영향력도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대만에서 전쟁, 필리핀에서 전쟁 이런 다양한 열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의 군사력은 이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제조업 역량도 마찬가지고 산업, 생산력 어디를 봐도 미국은 큰 규모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봐도 이 군에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주변의 가신국입니다.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진짜 바본지 아니면 그냥 약삭바르게 행동하는 건지 아직은 진짜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듣는 척하는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한국이 그런 미국의 플레이에 빠져들어간다 우크라이나 골이 난다는 겁니다. 이때는 파멸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대리전이든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만약에 열전을 하게 된다면 패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패권은 파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국민들은 미국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일단 말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말로 합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은 먼저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미국을 남용하고 미국이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미국의 소수 지배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단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먼저 위에 앉히고 미국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세계의 대외 정책을 펴는 겁니다.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존에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미국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이런 나라와 전쟁을 할 경우 파국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심플한 이성적인 결론들이 바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